디켓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저는 건조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에디터입니다 분량이 다 채워진 걸 넘어서 좀 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걱정입니다 9월 첫 주에 정치권의 싸움이라는 게 보통은 내용이 다를 뿐 전장은 같습니다 추석 밥상에 어떤 뉴스를 올려놓느냐의 싸움입니다 검찰정부 공동정권은 문재인 수사를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저희는 다른 것들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서 뉴스라운드업에서 좀 가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 얘기를 한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석 밥상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과 어른들이 만나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어른들이 들으면 중요할 만한 생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 얘기입니다 버스 얘기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을 해서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화요일 밤까지 경기도 버스가 전면 파업을 해서 경기러들 서울 출근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파다했었는데 이번에도 김동연 지사가 어떻게 막아냈습니다 새벽 중이 결정이 됐어요 노조는 중공영제 노선의 12.32% 민영 노선의 21.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엄청 안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이 숫자만 나오는 건 곤란합니다 언론들이 보통 이렇게 보도하는데 노조 측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버스 기사 임금이 또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 기사보다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럼 심각하죠 그런데 사측은 재정 여건상 인상이 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내비쳐 왔었어요 사측이 그런 소리를 하면 경기도가 무조건 끼어들어야 됩니다 준공영제라는 건 나랏돈으로 운영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 3일에 밤새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을 해서요 준공영 민영 노선 모두 임금을 7% 인상하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1일 2교대 전환을 최대 6개월 유예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거 유예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네 네 이 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즉 지금 1일 2교대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1일 2교대를 하자는 거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TV뉴스에도 다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평생은 손희상 선생님 앉아계신데요 아 예 손희상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설명을 좀 얹고 싶다는 충동이 이뤄가지고요 파업이 있을 수 있다고 언론이 얘기해줘요 대책은 뭐냐 그러면 파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그걸 어디까지 들어주면 되고 그 불만이 뭐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대책은 뭐냐라고 물으면 언론은 꼭 파업날부터의 임시대책만 얘기합니다 임시로 도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고 파업이 안 생기려면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말해야죠 언론은 가끔 보시는 버스파업의 핵심은 준공영제입니다 민영버스 회사들이 있죠? 그냥 회사예요? 지자체에 줘주는 세금을 받아서 버스를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좀 이상한데 이명박 서울시장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준공영제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버스회사가 세금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지 알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노선이 적자여도 수익이 보장되면 내비둡니다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운행 실적을 조작하다 들키기도 해요 공영이 아니라서 관리가 힘들어요 심한 경우엔 어떤 일도 있냐면 기사를 채용할 때 준공영제라 우리가 대우가 좋으니까 구직자한테 상납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들키기도 합니다 준공영제는 전체적으로 버스 회사 사장님한테만 줬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사장이 아예 일을 안 하거나 똑같이 일을 하지 않을 가족을 사원으로 등록시켜가지고 월급을 준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준공영제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일부 줄이겠다는 엄포를 몇몇 지자체에서 놓았더니 회사가 그러면 이 노선 없앨 거야! 라고 하고 없애버립니다 준공영제의 또 다른 문제예요 노선을 정하는 권력이 회사한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수도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님이 많이 타는데 운행거리가 짧은 노선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런 노선을 남기고 아닌 노선을 없애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장 심한 문제는 손님이 많은데 노선이 긴 노선들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파란 버스, 초록 버스,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송추에서 서울 단위는 704번과 의정부에서 서울 단위는 106번이 그겁니다 106번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전화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 노선 5개가 이번 달부터 폐지되거나 단축 운영이 됩니다 파주 교화를 오가는 773번과 9714번, 의정부를 오가는 106번, 군포를 오가는 542번이 폐지가 되고요 704번은 노선 단축으로 양주에서 구파발역 구간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즉, 서울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정말 신기하네 이거 다 타봤네 다 타보셨어요? 서울로란 소리죠 제가 저는 하나도 안 타봤습니다 지방로란 소리죠 704번은 민방위 받느라, 542번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 40 넣어주느라 등등등 이 결정은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버스의 수송 분담률 하락,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근데 이런 지표를 가지고 버스 총량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선을 신설을 하려면 다른 노선을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 버스 총량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었어요 당장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큽니다 말씀해 주신 106번은 다른 시내버스보다 좀 이른 새벽 4시에 첫 차가 출발을 해서요 일용직 근로자나 환경미화원, 시장 상인 등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6411 같은 거죠 네, 서민노선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서울시민보다 경기도민의 이용 비중이 훨씬 높고요 네, 경기도민을 족치는 행정입니다 네, 이에 의정부에서는 지난달에 106번 버스 노선 폐지 반대 결의 대회도 열렸습니다 그러면 막 불이 나게 경기도당에 국민의힘 위원장, 부연장 달려가가지고 면목이 없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소리 하는데 안 바뀔걸요? 네, 이 대회에서 가장 크게 주장한 것은 대체 노선을 미리 정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발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세미나와 비슷한 거를 국회에서 진보당에서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보당에서 의심하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준공형제 버스 민영회사가 이 의도를 전달을 해주면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주는 시의원이나 시 공무원들이 있다 이 권력이 너무 크다 네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은 정해지면 고개 돌린다 누구 얘기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간단한 절차 치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막막해지잖아요 당장 의정부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고정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외에는 파업을 왜 하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파업 직전까지 버스노조가 간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1일 이교대제 안 해줘서 하는 파업이 많습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겁니다 이교대는 하게 해달라는 건데 이교대도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교대를 해도요 새벽 5시에 차고지에서 첫 차가 떠서 밤 11시에 차고지에 마지막 차가 돌아온다 그러면 기사 한 사람이 못해도 8시간 만에서 9시간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교대를 해도 여전히 위험하거든요 저 하루 4시간 운전하면 허리 아픈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정도 쟁취하자는 겁니다 보도를 제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 정도는 담아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스트럭처를 다루는 노조가 파업을 할 때의 사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메이저들 중에서는 한겨레나 JTBC 정도를 제외하면 이 정도 설명해주는데도 보기가 힘들어요 자 또 다른 버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스가 맞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리버버스 선박 건조를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업체에 맡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 가덕중공업이라는 신생업체인데요 중공업이 신생업체도 있습니다 리버버스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선박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 가덕중공업에서 한강버스 선박 총 8척 중에 6척을 건조를 하게 됩니다 4분의 3을 네 애초에 오랫동안 선박 작업을 해온 다른 회사들이 있었고 여기에 전체 선박을 맡기려고 했었는데요 서울시가 요구하는 기한 올해 10월까지 건조하는 게 어려워서 대부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여러 조선소가 납기일 문제로 거절을 했는데 가덕중공업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결국에 한강버스 운항은 지연된 상황입니다 올해 10월 운항 예정에서 내년 3월로 지연이 됐는데요 이 선박 엔진을 승인받는 일정이 가덕중공업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바보 같은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앞에 먼저 줄 서 있었을 업체들이 유능한 업체일 가능성들이 높은데 그 업체들은 5개월 더 줬으면 납기일을 맞출 수도 있었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서울시는 또 업체 역량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우조선에서 건물을 했었던 선박 전문가들이고 정직원이 11명이고 협력업체가 70명이나 있다 인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반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11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협력업체 인력은 직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업체는 그거 아니고도 의문이 많죠 본사라고 지켜있는 데에 민주당 시의원이 가서 봤더니 그냥 가정집 컴퓨터 한 대 있었다 컴퓨터 한 대 있었고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근무한 선박 전문가들라는 문장에서는 의심이 드는 게 그러면 대우조선에 맡기든가 대우조선에서 일한 사람이 나와서 차린 가정집이 본사인데 왜 맡겨요 이게 이제 저희의 I told you so moment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런 일이 날 거라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패턴이 예상이 되거든요 대규모 사업을 일으킨 다음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예전에 만든 수상택시 있어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하루 평균 4명 쓰는 해도 있다는데 다 외국인이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도 더 큰 배 더 여러 사람 실어나르는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름이 버스니까 한두 사람만 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민주당이 열심히 캐고 있기도 하고 지역 언론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이거죠 자격이 사실상 안 되는 회사한테 수주를 주기 위해서 멀쩡히 배를 만들고 있던 회사를 이상한 이유를 내면서 발주를 취소하고 가정집이 회사 주소인 얼마 전에 개업한 곳에 100억대 사업을 맡겼다는 게 이 내용의 대강이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들도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는 안 되고 서울에서만 쓸 수 있다는 그 기후동행 카드 이거 올 봄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로 리버버스를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아주 작게 배 모양이 그려져 있었죠 남들 보지 말라고 우리만 쳐다봤던 이게 교통패스라는 게 OTT 구독처럼 사용자한테 돈을 뭉탱이로 받으면 예를 들어 12,000원, 14,000원 이렇게 받으면 그 패키지, 각각의 패키지 사업에 그 돈을 나눠야죠 웹플릭스다 그럼 뭐 어느 나라 드라마에 얼마 영화 사오는데 얼마 스포츠 사오는데 얼마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정산이라는 게 있겠죠? 네 안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는데 시민이 지불한 비용 이미 시민들이 내고 있는 비용이 이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없나? 유효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돈을 구하는 데 시나 사업자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자격이 부족한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윤을 취하는 구조 시민의 돈이 자격이 부족한 업체로 바로 흘러들어가게 해주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는 이거 있고 하나만 더 리버버스는 대중교통이랬거든요 버스라매 대중교통이겠죠 시의회에서 제가 문답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SH 사장이 이상에서 찾아봤더니 사업 참여 업체가 서울 교통공사가 아니고 서울 주택도시공사 대중교통인데요 여기 사장님 누구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저격수 경실련의 기원동 사장이죠 그 사람 아직 이 질문은 시작 단계인데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교통공사가 아니고 주택도시공사가 버스로 끝나는 운송수단 사업을 만든가? 이게 어떤 민족의 DNA 같은 걸까요? 뭘요? 북한이 고려항공사가 아이스크림 제조를 하거든요 부업으로 구름을 떠와서 아이스크림 북한에도 기업들이 있어요 다 관영, 공영, 아니 국영이지만 근데 걔네들이 다 보면 본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업들 엄청 많이 해요 동물원이 술 만들어요 평양동물원이 진짜로 술을 만듭니다 아까 권조가 얘기한 건 마치 월레스와 그로맨시였던가? 달에서 달 크림빵, 달 치즈빵 왜 주택도시공사가 버스를 맞냐고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이 안 볼 때 말이에요 서울시장과 관련된 얘기 본의 아니게 또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죠 여기에 참여했던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사업 시작 전부터 임금체불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업 시작 전인데 어떻게 임금체불이 있을 수 있냐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수당이죠 여러분 돈 안 받고 교육받고 일할 겁니까? 이 노동자들은 8월 6일에 입국을 해서요 교육을 받고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27일치 업무 아직 그런데도 교육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르면 8월 20일에 1인당 96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는데요 지금 2주쯤 밀린 거죠 해당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정부 인증에 가사서비스 업체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맺고 여기는 이미 플랫폼 사업도 크게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홈스토리 생활이라는 곳인데요 업체가 수당을 먼저 지급을 하면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업체들이 아직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겠죠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유연성의 문제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육수당을 내지 않으려고 법정 투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승리할 수도 있을걸요? 반면에 업체에서는 노동부와 소통에서 혼선이 있어서 8월 20일에 내기로 했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소통의 혼선을 이야기하면서 책임 주체들이 서로한테 떠넘기잖아요 책임 주체 누구? 진짜 고용할 집에 있는 가족 그리고 대리주부 이런 거 운영하는 원래 업체 그리고 정부 혹은 서울시 다 지책이 많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애초에 한 달치 지불 능력도 없는 업체에 정부 인증을 내준 것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들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이 적자를 기록한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버블이 꺼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배달의 민족 흔들린다는 기사 많이 보시죠? 대리주부 같은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인 거 뻔히 파악했으면서 능력 안 된다는 거 뻔히 파악했으면서 그동안 열심히 보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처럼 정치적 이유는 다 취했단 말이에요 동아일보가 아주 좋은 취재를 냈더라고요 홍콩이 헬퍼를 드린 다음에 고용의 책임 주체가 서로 무책임해진 거예요 홍콩 당국과 업체가 그래서 고용주인 잘 사는 홍콩 시민들은 임금을 채보라고 기간이 남았는데 잘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법 체류자가 되죠 성범죄 피해도 보고 먹다 남긴 음식을 줘도 제재 안 당하고 거주지도 없을 것이고 대체 고작 백몇 명 취업시켰는데 벌써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입국하고 첫 달 만에 엄청 책임감 넘치는 정권이 운영해도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오세훈 시장이나 조정훈 의원이 무슨 책임이나 지겠습니까 지금?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의 야당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칩시다 상상해보세요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보수 언론이 손을 잡고 조중동이 다 동원돼가지고 외국인 혐오할 거잖아요 정치적 지형까지 생각해보면 지금이나 미래나 하지 않는 게 나은 제도입니다 이거 정착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일 모레의 방송 예고이기도 한데요 이 가사도우미분들 가장 많이 가신 곳이 강남서초 송파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 중도 탈락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직장 못 견디실 거예요 사용자들 갑질이 심해가지고 그럼 그 책임져 주겠습니까? 바로 부모체로 줘야 되겠지? 이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될 얘기 하나 해드리죠 예전 그 코너에서 잠시 다뤘던 얘기인데요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지난 30일 상장을 했습니다 AI 교과서에 대장주라는 이 막 떠들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 점유율 1위라면서 했었는데요 하지만 첫날부터 주가 폭락을 겪었습니다 공모가보다 무려 29.7%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 만원에 샀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7천원이 됐습니다 그나마 지난 2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6.67% 오르면서 반등세를 좀 보였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즉 돈 돈이 멀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상장 전부터 올해 최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 원인으로는 공모가를 정할 때부터 몸값을 과대평가했다는 게 꼽힙니다 작년 순이익이 300억 원 수준인데요 평가 밸류를 6천억 원대로 제시를 했어요 아 배포가 대단합니다 네 이건 현재 지금 사교육 거의 1위 기업인 메가스터디의 현재 주가 정도거든요 이야 근데 주가 수익 비율을 무려 21배로 적용을 해서 이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나 너무 소중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지에서 평을 하기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해서 안 그래도 교육업의 시장 가치가 좀 줄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정부의 국책 사업에 참여한다 하면서 물의실을 좀 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디테일은 건조가 지난주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매체에서는 다룰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우리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의 축복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장이 열렸는데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고 관망한다 상장 직후에 관망세는 하락이란 뜻이라더군요 1번 이런 이슈가 제일 큽니다 주식시장은 솔직하기 때문에 오너일가가 예전에 상장했을 때 지분을 대거 매각한 적이 있대요 다른 계열사 즉 상장 자체가 먹티를 하려고 한 거라는 발자국을 남긴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회사는 못 믿죠 버릇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네 이걸 확인하면 투자자는 교육부가 아니라 교황이 밀어줘도 그 주식 안 삽니다 오너 먹고 튈 돈을 그냥 주는 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AI 교과서가 결국 잘 안 될 거라는 어떤 정황을 포착했나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지에서 비슷한 맥락이 얘기를 썼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해드린 바에 의하면 그리고 교육부가 교육 관련된 전문가 분들도 저희에게 제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1조대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건 맞습니다 학령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그리고 그것을 사실상 독식하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인데도 불구하고 이 뻥튀기 쳐준 가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교육부가 팍팍 밀어주는 이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누가 느낀 게 아닐까 어딘가에 소문이 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와 이주 교육부의 AI 교과서 사업은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누가 알고 있는 정보인가 보다 전문가들이 이 정도까지만 따라갔습니다 어떤 민영화는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민영화는 토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소식입니다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정부의 댐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엄 의원의 지역구는 충북 제천시 단양군이죠 제천시장 출신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단양은 충주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가 수몰이 되면서 거의 읍 전체가 통째로 이주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군청이 물에 잠겨서 네 그래서 이에 현단성면이 원래 구단양이었고요 현단양읍을 신단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단양에서 신단양으로 이주한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요 맥락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네가 물에 잠긴 적이 있다 땜 때문에 네 그런데도 이번에 역시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없이 단양천이 댐 후보지로 발표가 되면서 국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엄 의원은 예결위에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는 정부가 댐 건설을 추진을 하면서 사전검토협의회 폐지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선지역 합의 후 계획 확정의 원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 안에 메시지에 답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엄태영 의원이 지금 하고 있고 엄태영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여전히 일관성은 있습니다 단양이 한때 인구가 7만 명까지 나가다가 다른 지역처럼 천천히 인구 소멸 단계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게 수몰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인구가 줄어든 곳이다 3만 명이 됐다라고 했죠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기록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흔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천시장일 때는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권 때는 보호 해체를 해서 문제가 심해졌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4대강 전도산으로 또 했다는 뜻입니다 수몰된 적이 있는 지역에서 그분이 지금 이렇게 진심어린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 뒤에 충주댐의 물 사용량이 얼마나 이런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산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붙이더라고요 답이 거기 있죠 아까 이 문장 사전검토협의회 폐지안을 발휘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사전검토협의체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그 사업에서 나눠먹을 게 생깁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를 그냥 그대로 읊는 겁니다 즉 나를 끼워줬으면 댐을 찬성했을 수도 있다 라는 태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자체장들도 사실은 같은 입장이 아닐까 우리도 이 사업에 참여시켜주면 오케이 하겠다는 아닐까 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을 논의에 끌어들여달라 수준이 아닐까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당장은 아군인데 앞으로는 아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정도만 이건 또 따라가겠습니다 중요한 민영화니까요 끝으로 지난 20일에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를 하면서 성희롱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화 내용을 제가 옮기지는 않겠고요 그렇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신입사원한테 이런 거 읽기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고요 사진을 공유를 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강간 시도를 좀 암시하는 듯한 그런 대화를 문자로 이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건이 드러나고 2주 동안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요 내부적인 상황 공유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노조에서는 불만을 표출을 했었어요 조선일보 노보를 보면 심각한 반발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최소한 구성원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라도 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지난 3일에야 징계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위에서는 해당 논설위원회 진술조사만 있었고요 대화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은 그리고 실제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하려면 포렌식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사측에서 직원의 스마트폰을 포렌식 조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명확한 진상조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가 나서야 하는데 피해자는 안 나설 권한이 있잖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저 친구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안 나서는 거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데 다만 적어도 조선일보 아니고 다른 조직 다른 언론사들의 경우에는 올해였습니까 작년이었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죠 그 국회 출입하는 남성 기자들이 정말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융단폭격을 퍼붓는 세팅방이 공개가 되면서 기자협에서 제명도 당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사회의 위험한 존재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조선일보의 반응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노보에 보면 타 언론사 직원이 너희는 조선일보는 이런 성비위에서 좀 자유로워서 좋겠다 부럽다라고 다른 언론사의 남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런 인터뷰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특이한 게 이 뉴스를 제가 처음 봐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다른 뉴스라운드업에 나온 다른 이야기들은 이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조선일보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네요 결국 조용히 넘어가거든요 사실 저는 조선일보 노조의 힘없음 조선일보 노동자들의 각성없음 이런 걸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조직의 문화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텔레그램 성착취물에 대한 얘기에 대한 보론이기도 한데요 결국 조용할 거예요 이 회사는 이런 사람들이 논설위원이고 논설위원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쉬쉬하고 싶은 조직이면 데스크급들의 저런 사람이 다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태 분석 아닐까요 그 회사가 디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색할 자유 수사할 자유만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런 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왜 분노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수 언론이 한 목소리로 디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난하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다른 의도를 이루고 싶은 거라고요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범죄에 대해서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는 사건 가장 최근에 있던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조선일보에서 디페이크 성착취물 관련된 무슨 이야기들을 내보내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 거대 플랫폼 때려잡자는 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와 이 사건이 거의 동시에 터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같이 놓고 보시면 더 잘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관심 없어요 그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일보와 이준석의 언어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들의 의도는 다르다 똑같이 비난하는 듯 하지만 확인하셨습니다 뉴스 라운드 그것은 아기 싫다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아름다운 대단 18어른 캠페인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전세계 가장 많은 고객이 찾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올명절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XSFM에서 레노버 특가를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공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추석은 진경옥 설명이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한 추석 선물 진경옥입니다 진경옥입니다 선물용 박스와 쇼핑백만으로도 충분한데 은은한 실크핏 보자기 포장도 늘 무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파씨 대구 공개 방송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약속도 되어 있지 않고 요파씨 스폰서도 아닌 평산네이처 사장님이 와가지고 진경옥을 주시고 가신 바람에 대구의 행사장에 오셨던 사연 탈락하신 분들이 다 진경옥을 받아가 버리셨어요 더 리터럴리 좋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향토기업 평산네이처에요 현재 추석맞이 할인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아껴 먹느라 피곤할 때만 먹는다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런 걸 주로 여행 갈 때만 먹습니다 아 그렇죠 열심히 놀자면 3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쟁여놓고 먹는 것보다 늘 먹으면 더 좋겠죠? 더 좋습니다 그런 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개 구매하시면 10% 2개 구매하시면 15% 4개 구매를 하시면 한 박스를 더 주는 4플러스1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20% 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개는 선물을 하고 증정받은 1개는 열심히 사는 나한테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을 보신 다음에 상상해보셔야 될 게 가끔씩 영 다급할 때 편의점에서 찾는 한포자리 스틱에 비해서 엄청 저렴합니다 더 꾸덕하고요 생각보다 비싸죠 물을 타지 않고 중탕으로 끓여내는 경옥고류의 최고 존엄입니다 녹용, 생지황, 복령 등 건기식 덕후가 빚어낸 최고의 조합을 한번 액세스몰에서 듣겨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약국 어디 잊어도 만날 수가 없는 저렴한 가격을 액세스몰에 있어요 추석 때 보자기와 함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9월의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선생은 정정할 게 늘 많아요 네 그 알심 560회 이상평론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예산을 쓰는 미술기관이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공공예산을 쓰는 미술기관으로 정정합니다 아, 좋아요 세금의 예술이죠 공공예산 잔소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만 올해는 폼피두 센터가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특별 예산으로 국현보다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공저자로 참여한 책이 지난주에 발간됐습니다 이건 우리 약속에 없었던 광고 플레이를 오디오 홍보를 제목은 있을 수 없는 일은 없는 일이고요 국립현대미술관 1층과 일민미술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술가 백현진 씨에 대한 평론집이자 작품집인데 좀 비싸더라고요 아, 도록은 원래 좀 비싸죠 다 코팅 종이로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훔치세요 그렇습니다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이상한 홍보예요 그래도 팔리는 쪽이 더 많겠죠 네 큰 로스는 아니에요 누가 몇 개 훔쳐가도 야, 그치 들키지 마시고요 훔쳐가시고 사람이 한 32살쯤까지는 훔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점점 취업 시기가 늦어지니까 한 35살까지는 좀 세려도 청년 전형 그렇습니다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32살쯤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희망 훔침 서비스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티니핀이라는 만화를 보면 네 악동핀이 처음에 빌런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걔가 이제 행복을 나눠주는 해핑이에요 아 그래요? 아 악행을 악행이 아니죠 악행 맞아요 악행을 저질러요 악행을 저질러요 악행은 해핑이 된다 지난주에 좀 특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유의 집이 털렸어요 그렇습니다 도둑이 아니고 검사를 그렸다더라고요 검찰이 털었습니다 검찰이 털었어요 아이의 손자, 손녀 손주의 아이패드를 뺏어갔습니다 훔쳐간 건 써놓고 훔쳐갔어요 그렇습니다 훔쳐감 훔쳐감이라고 써놓고 제가 이 뉴스를 보고서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느꼈던 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논리가 그거잖아요 부모가 딸 부부한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사위가 항공사에 취직하면서 생활비 지원을 끊었으니까 사위를 고용한 항공사가 그 부모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냐 이거 정확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있었던 논리잖아요 딸에게 장학금을 주다니 몇 년 뒤에 교수가 민정수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준 뇌물이 아니냐 였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저한테 생활비를 끊었을 때 저는 이제 저작권료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털어야 됩니다 거기서 UMC님이 어머님한테 뇌물을 줬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오기 전까지 엄마 카드를 막 뻑뻑 긁고 다녔잖아요 악동핑이셨군요 저는 손희상네 어머님한테 뇌물을 드린 거예요 저희 엄마핑이 사랑의 하추핑이랑 좀 비슷해요 시즌이 바뀔 때마다 옷이 바뀐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하여간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나오면서 카드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UMC님이 우리 엄마한테 뇌물을 준 거야 그렇죠 저는 정은정 아버님한테도 뇌물을 드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주신 거예요 문학인 아드님한테도 뇌물을 다 드린 거예요 그 사실의 앞날이 아주 불투명화됐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철학을 짚어주셨죠 검찰이 싫어하는 사람이 주고받는 돈은 다 뇌물이라고 생각할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지만 하지만 그건 검찰의 관점이고요 국민권익위의 관점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권익위가 SNS에 공개한 카드 뉴스 너무 웃겨 이거 여러분 꼭 검색하세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아 이제 크루즈를 선물해야 돼요 어머 타이타닉을 선물해줘야 돼요 저 이게 다들 이게 이거 처음 봤을 때 합성인 줄 알았죠 네 하지만 진짜였어요 그래서 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김영란법을 통해서 많은 언론인 교사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3만원 5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쭈글쭈글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수억대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저 진짜 뜬금없는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이 카드 뉴스에 나오는 캐릭터의 머리가 너무 그 실제로 100만원 이상을 받으신 분과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보여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네요 어머 어머 이거 왜 이래 정말 똑같다니까요 아니 이거 적어도 내 이런 말은 할 수 있지 어 여사님하고 헤어스타일이 되게 비슷하시네 네 되게 비슷하세요 심지어 가방을 하나 걸치고 계셔 허리띠에 마페 아니에요 마페인가? 네 암행어사로 추정이 되지만 댕기머리나 상추 대신에 이제 포니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로 보니까 더더욱이 여사님 머리 스타일하고 닮았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권익위에 뭔가 있었나? 아휴 그래서 권익위에 따르면 비록 저희 아빠 핑이 공직에 있었었지만 엄마 핑은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PD가 저에게 출연료를 주는 것이 저희 엄마 핑에게 주는 것이라는 검찰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 따르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매우 다행이지요 어쩜 이렇게 신뢰가 바로 눈앞에 로펌 대신 권익위를 고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무조건 무죄납니다 검찰도 그렇지만 권익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상식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9일에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 명백하게 그 영상이 찍혀있는 혐의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가 있죠 저 이거 뭔지 알아요 함정수사에 들어가서 경찰이 마약을 한 다음에 마약상만 잡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찍혔잖아요 명품 가방이 받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게 영상에 들어갔어요 그걸 가짜라거나 그 상황이 거짓말이라고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하지만 수사 안 하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했지만 그건 보통은 마약 함정수사 같은 데서나 있는 일이에요 실제 최종 소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 당시 동아일보가 6월 11일자 신문사서를 통해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라며 동아일보 치고는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럼요 이에 대한 권익위의 응답이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괜찮다 그렇죠 that's ok 설마 우리한테 물었다면 답을 성실히 준비해보겠다 카드뉴스에다가 여사님의 머리 스타일을 비슷하게 한 사람도 나오고 우린 세트다 아니 굳이 왜 이런 캐릭터를 넣었어 깜짝이야 진짜 여러분 꼭 찾아오십시오 너무 노골적여서 놀라웠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사건을 잘못을 시정하면 되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장려를 해버렸잖아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황폐화되고 오랜만에 듣는 이상평론의 코러스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회가 무너지고 진짜 추석 특집이네요 가정이 무너지고 에어컨에서 떨어지고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왔다 갔다 공연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인디 공연은 씬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직업이 도둑인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직업이 도둑? 직업이라기보다 라이프스타일이 도둑 그런 분도 있죠 청년이셨나 보이오 하여간 훔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일인 사람들을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저는 도둑질은 장발장처럼 불우한 경우에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 오션스 일레븐의 그런 멋있는 말 나왔던 것 같아요 재능이 이건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아니 제가 실제로 대화도 해보고 관찰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주된 이유가 도전정신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어세신크리드에서 암살을 할 때는 도전정신이 발휘가 되죠 그 티니핑에서 뽀뽀핑이 매직 슈가볼을 훔쳐가는데 진짜 열심히 보셨나 봐요 아 저 엄청 좋아요 그것도 막 저걸 훔쳐가고 싶은 거기 매료돼서 거기 마음을 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잖아 잠시만요 하추핑을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추핑을 모르세요? 하추핑을 모르시다니 하추핑 지금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데 즉 연관검색어 하추핑 시진핑은 뭐야 아 그 모르세요? 아 그 어디서 거기 나온 친구들 다 다 핑핑이거든요 악동핑 다 핑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 시진핑 하면 그건 뭐야 새로 나온 핑이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뚝딱핑 좋아해요 어제 나온 조선일보 기사 무섭다 파산핑 로미공주 싱크요일 100% 윈터포카로 90만 돌파 정조준 아무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등산가들이 산에 가고 싶어하는 산 정상 찍고 오고 싶어하는 거랑 심리가 비슷해요 작물이 저기 있기에 등산가가 산을 보면 산이 저기 있으니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오르고 싶어하고 마찬가지로 도둑은 지나가다가 어떤 집을 보면 저기 한번 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 진짜 어색신 크리드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점은 도둑들의 세계에도 나름대로 도덕 윤리가 있어요 그럼요 나름의 질서가 있고 원래 양아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양아치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둑들끼리도 그 막 동네 편의점이나 뭐 식당 같은 거 터는 그 좀도둑들을 되게 하찮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제 경계가 삼엄한 곳 경계가 삼엄한 곳은 다 부잣집이죠 그렇죠 부잣집 털고 이런 거를 되게 굉장히 명예롭게 여깁니다 아 스포츠 정신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들끼리도 그 급을 나누는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훔쳐도 되는 것과 이거 훔치면 좀 안 좋은 것 좀 명예롭지 않은 것 그런 걸 구분하는 나름의 어떤 도덕이 있어요 이거 원피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족보 이런 걸 훔치면 좀 그렇고 네 그냥 금고 이런 걸 터면 괜찮고 차를 터는 사람도 이제 차 한 대를 털더라도 뭐 소나타나 렉스턴 같은 거 털지 않습니다 소나타나 렉스턴 벤츠는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건조 에디터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벤츠는 본네트 있는 쪽에 로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엠블럼이라고 하는 네 그 벤츠는 그게 힘줘가지고 딱 하면 똑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며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어 네 그걸 전문 수거하시는 분들이요 아 그러게요 수거라고 해야 되나 아 어쨌든 제가 이제 수확?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왔다 갔다 이제 그 공연 보면서 만나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잡혀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정됐겠죠 나라가 올바로 돌아간다면 아 그리고 뭐 대충 보면은 이제 좀 어렸을 때 막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 서른 두 살 세 살 쯤 되면은 그때부터 약간 좀 철이 들어요 그 오토바이 폭주족 하는 사람들도 그 폭주 뛰다가 한 서른 두 살 세 살 쯤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끼고 은퇴를 하게 되고 어 그렇죠 신기하게 철이 좀 확고하게 들어요 그런 친구들이 네 실수로 첫 애가 생겼다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개똑똑해지고 네 개성실해지고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훔치는 거는 범죄잖아요 네 그렇지만 범죄의 세계에도 나름의 룰이 있다 아 그렇습니다 양아치도 아니고 범죄자들끼리도 서로를 구분하는 급이 있고 음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좋은 일들을 구분을 하는데 네 하물며 도둑들도 그럴진데 아 이제 본론 있네요 아 국가기관이 사회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회의 도덕 기준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요 그렇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네 가정이 황폐화되고 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되게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지난주쯤부터 되게 막 꿈꾸고 있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는데 싶은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타이밍이 근데 최근이네요 그쵸 왜냐하면 저는 한 일주일 이전의 기억들을 잘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아 바로바로 비우시나요 네 바로바로 다 사라져버려요 스팸메일함처럼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 비현실감이 언제쯤부터 들어섰나 하고 좀 이제 더듬어 보니까 이제 제가 머릿속에 쓱 들어왔다가 쓱 나가는 것들인데도 곰곰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한 작년 봄쯤부터더라고요 작년 봄 무슨 일이 있었나 작년 봄의 5월달의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했거든요 간호법 거부한 지 그렇게 됐습니다 아 벌써 1년이 됐네요 1년이 좀 넘었네요 간호법이라는 것은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우리는 법이 지금 최근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없을 때는 간호사에 대한 법률이 아예 없었었어요 그래서 의료법 안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한다 이렇게만 써있고 법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막 영업이나 홍보를 뛰게 하기도 하고 빨래나 설거지 시키는 의자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심하면 수술 진료까지 맡겨버리는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몽창 모든 일을 다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간호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어섰고요 그 논의에 숟가락을 얹었던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에요 아 그럼요 먼저 썼다 그래서 제가 되게 비현실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선 전에 이 양반이 했던 말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간호사 협회를 만나가지고 맞아요 직접 만나서 대담을 독대를 하면서 빠른 입법을 하겠다고 그걸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대선 전에 간호법 찬성 여론이 70% 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의사 빼고 다 찬성한 거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도 그렇게 숟가락을 얹었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국회가 그 법을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엎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찬성한 법을 자기가 깠다고 숟가락을 던졌어요 다만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작년 5월 당시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떤 협회나 단체에 약속을 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간호법에 찬성을 하고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약속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이게 간호법이 좀 더 독특했던 이유가 간호법이랑 그래요 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간호법이 저한테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그냥 야당에 반대하기 위한 이유로 이걸 거부했었어요 맞아요 정말 이게 반대의 이유가 없어요 반대만을 위한 반대 무슨 국민 생명 볼모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되는 말을 짓거린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럼 정리하면 뭐? 이게 혹시 뭔지 모르는 거 아닌가? 안 읽어본 거 아닌가? 그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밝혔던 것은 의사 등 유관 직종과의 갈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니까 일단 갈등부터 해결하고 와라라는 건데 의사하고 제일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게 본인이잖아요 저도 이게 참 신기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간호법이 기사 읽었을 때는 결국 의사들 눈치 보느라 그러네 그 정도로 이해가 됐었거든요 지금 상황에 와서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어법을 잘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게 원래 정치인은요 어떤 필드에 들어간 다음에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죠 들어가면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은 갈등을 조정해야죠 조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가 나와야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무능하다는 건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제의 과정을 거쳐 폐기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국회가 간호법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통과를 시켰고요 그런데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지난주였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정부가 이번에는 받아들였다고요? 맞아요 심지어 빨리 해달라 그랬습니다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자기가 거부했던 거를 그럼 애초에 왜 거부를 했던 거냐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간호법은 이제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직접 당사자가 아닌 대다수는 이게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네 이런 답답하고 많은데 간호사들은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때 처음 표결할 때 국민의힘 간호사 출신 의원 혼자 찬성 눌러가지고 이렇게 혼자 남아있고 다른 같은 당의 의원이 다 나가있는데 난리였었잖아요 맞아요 국민의당 출신 비례 3번 간호사 출신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 혼자 반대하셨었죠 지금은 진보당 의원도 간호사 출신이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이게 보면 처음에 간호법을 거부했던 거는 그냥 야당이 법을 만들어서 넘겼으니까 거부했다고 치고 지금은 그걸 또 받아들인 이유가 지금 자기가 이제 의협이랑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의협이 간호법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또 받아들인 거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냥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적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군이 매주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진보 언론 방송에 의협 관련 인사를 대거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적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거부권의 역사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도 자꾸 뒤집힙니다 이 의협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인데요 의협 역대 회장들 가운데 좀 이제 그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던 사람이 대지병 대지병이 약간 좀 이제 막 박치기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좀 희한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의협의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많이 들고 이제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의협의 의무 의사로 계셨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 양반은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판자촌 동네에 다 실제로 나가서 그걸 뭐라고 하지 가정 방문을 해서 진료하는 그걸 매일매일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좋은 분도 협회에도 좋은 분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하고 있고 그걸 하다가 이제 의사 이제 그 저녁때 이제 그 오후랑 저녁때 진료해서 일반 환자들 받은 걸로 또 벌어가지고 막 무슨 복지 그런 센터를 세웠어요 그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 휠체어 같은 거 대여해주고 그거 이제 상담사랑 그 보조인력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제가 복지 센터를 만들고 상당히 사회에 기여하시네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위협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아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이견 조절이 안 되는 단체다 그런 능력이 확실히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거 조절하라고 정치인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그 간협이 작년에 첫 번째로 거부권을 냈었을 때 이런 영상을 낸 적이 있네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가 간호법 제정 약속을 해놓은 걸 모아서 영상으로 내놨었네요 윤석열 후보 원희룡 정책본부장 임의자 의원 강기윤 보건이 간사 이런 사람들이 다 약속했었네요 열심히 기배를 떴군요 네 양아치도 아니고 라는 말이 나온다 이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했던 법안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한 3년 전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안 됐네요 아 그렇죠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죠 네 저 간호법이 지금 두 번째 거부권이라는 것도 좀 놀라웠거든요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끔 하는 내용이었죠 이건 박정희도 하고 전도 안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작년 4월이었습니다 정부의 쌀숨의 의무화는 2020년부터 민주당의 주도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한국의 이게 2022년이잖아요 네 2023년이구나 네 거부권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7년 만이래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7년 전에 마지막 거부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즉 나 탄핵하지마 거부권이 마지막 와 그때까지만 해도 거부권이 뭔가 낯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7년 만에 행사한 거부권이 양국관리법이에요 지금 한국의 쌀 소비량은 점점 줄고 있는데 생산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고 있어서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죠 폭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농가의 피해가 많고요 그런데도 농부들이 계속 쌀을 길러왔던 이유가 2020년까지는 쌀 농사의 변동직불금이라는 걸 줬었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 쌀 가격보다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손실분 만큼을 농부들한테 메꿔줬어요 쌀에 대한 최저임금 같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쌀에만 주로 그런 지원을 하니까 농부들이 다양한 작물을 기르기보다는 쌀만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 단점도 지적되죠 그렇게 하면 최소한 손해를 보지는 않으니까 쌀이 제일 그나마 쉽기도 하고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된 그래서 이 변동직불제도가 오히려 과잉 쌀 생산을 부추긴다라는 그런 여러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소비를 다 못할 정도로 쌀 생산이 많아진 그런 현상이 실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불제가 없어졌습니다 2020년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쌀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뭐가 받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양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선을 만들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왜 거부했느냐 하면 거부의 이유로 밝힌 바가 문재인 정부 때 반대했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죠 왜냐하면 이 정부의 프리셋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땡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요 다만 2020년에는 되게 2020년만 흉년이 들어서 오히려 쌀값이 오르고 정부가 비축미를 풀어야 했던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뤄졌을 뿐입니다 이게 지금 보수 언론이 제일 많이 하는 주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판데믹 당시의 특수성을 자꾸 없애려고 듭니다 지금 경제 문제 분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지난 정권에서 빚 많이 졌다면서 판데믹 때 빚 제일 적게 진 나라라는 사실을 지우려고 들죠 양국관리법도 그러한 뒤에 스토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해 준 얘기도 맞아요 의사 증언도 좀 이따 말씀하셨겠지만 의사 증언도 맞아요 의사 증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알았어 증언해 2천 명 이러고 땡 끝난 다음에 의사들이 개교 들어주지 마 땡 하면 결과는 사람들이 죽죠 양국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이렇게 많이 심으면 안 돼 돈 주지 마 땡 그러면 농가는 전직하나요?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죠 하나 옳다는 이유로 조화 빠르게가 한 다음에 디테일을 돌보지 않으면 망합니다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그 지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에요? 약간 타임워프 했나요? 나는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무능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치인 2021년에는 다시 풍년이 들어서 쌀값이 내려갔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그해 12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부가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시 정부는 이미 매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재미있잖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2020년에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하라라고 말하는 야당 의원들 되게 많았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뭘 알아보는 거야 근데 하고 있는데 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말하는 거나 이거 해야 돼 땅 하고 아니면 말고 하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나 같은 사람이 할 짓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20년 2022년 네 2022년 기록적인 수준으로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5년? 네 왜 45년이냐면 1977년부터 쌀값 통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통계 이후 최악 그러니까 쌀값의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역사상 최악인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가 통계내고 제일 더웠다고 하잖아요 올해 8월이 그렇죠 앞으로 계속 경신이 되겠지만 최악은 1, 2% 차이로 정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사람 주가 많아죠 실제로 지금 올해에 되게 큰 풍년이 예상되고 있고 이미 지금 쌀값이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부권을 한 번 행사했다는 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고통이 최소 1년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정부가 그대로 가면 최대 3, 4년 더 고통받을 거라는 뜻입니다 3, 4년이면 대다수의 농민들 60, 70대잖아요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도 보러 오겠습니다 회수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특가로 구매하세요 지금 어디야? 너네 집 앞 달콤한 순간엔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추석 마케팅 달콤한 마음을 전할 추석 선물은 역시 꾸루꾸루입니다 초코 샌드 쿠키와 쑥 인절미 샌드 쿠키 마카롱 59로 이루어진 추석 스페셜 선물 세트 판매가 오픈했습니다 네 쿠키가 죽습니다 꾸루꾸루는 네 어르신분들 이런 쑥 인절미 맛 나는 디저트 되게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떡 케이크를 사갔다고 굉장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경옥의 보자기를 위협할 세트가 지금 꾸루꾸루 또 나와있어요 보자기 에디션? 그렇습니다 보자기 포장 에디션이 있구요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쑥 인절미 샌드 쿠키는 이번 에디션의 별미입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이 검증한 마카롱은 기본이구요 그럼요 제가 이번에 드디어 이 마카롱을 먹어봤지 않나요? 네 하루에 5개씩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여행가방에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찌그러진 건데 네 아주 잘 먹더군요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에 걱정할 새가 없었어요 네 9월 10일까지만 추석 세트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꾸루꾸루 추석 스페셜 선물 세트 보자기에 들어갑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자 이상평론입니다 저도 마카롱 좋아하는데 이번 마카롱 마카롱 좋죠 이번 마카롱 고향의 맛이죠 그럼요 아 그렇죠 뭐 낳고 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잠시 거기서 자랐어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하여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해석을 하다 멈췄어요 많은 언론인들이 해석이 안 돼서 왜 저러나 네 쌀이 싫은가 봐 간호사가 싫은가 봐 근데 이때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해결책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대안 없이 똑똑한 척하는 문장 있죠 네 사실 근데 이거는 입법으로 해서 그 어떤 강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행정부가 그냥 쌀 수멸을 하면 되거든요 네 뭐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의무가 아닐 뿐이지 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는 거죠 올해는 쌀 경작지가 예년에 비해서 축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지에서 쌀 수메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어려움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한 번 내려가는 쌀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농사라는 건 결과에 따라서 언제나 달라지고 주식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도 않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식량 자금률을 지켜야 되는데 식량 자금률을 지키는 만큼 쌀을 생산하는 선이 어디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욕을 먹어가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방어를 해주는 게 정부의 일이에요 근데 방어를 아예 안 하잖아요 지금 농업이 그냥 무너지는 거지 그렇죠 농업이 무너진 나라 많아요 은근히 당장 추석이 지나면 2022년 이래 최악의 폭락 사태가 예견된다고도 하고요 지난주쯤부터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인데 영호남과 충청 강원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농부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옵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 드는 돈을 안 쓰겠다 아예 폐기하고 있다는 거죠 초과 생산량에 비해서 정부의 매입량이 부족하고요 쌀을 수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현지의 판매 가격이 더 밑으로 이미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인구 자체를 줄이는 일이네요 그 외에 총선 열리자마자 틀 사흘 첫 주 사이에 출마한 다음에 포기하는 후보들 있죠 네 똑같은 거예요 들 돈을 뽑아낼 자신이 없으니까 확실하니까 거부권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거부권의 이야기는 거부권 지금 두 개밖에 얘기 안 했네 네 그러니까요 시간 많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은 4건의 법안에 대해서 추가로 거부권을 더 행사했습니다 하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법 2조 3조 노란봉투법이라고도 하고요 노조의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작년에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가 됐고요 올해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난달에 대통령이 또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두 번 거부됩니다 네 두 번 거부했습니다 다른 세 가지는 12월 달에 거부했던 게 작년 12월에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을 다 거부합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낙하산을 끼워넣는 것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네 국민 이사회 이런 걸 만들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기존에 여자가 비율을 따져서 공영방송 이사를 뽑았는데 그걸 없애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우리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민주적 의결 과정을 거치는 의결기구가 두 명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라는 독특한 정치학과의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럼 한 명보단 민주적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정치외교학과 학부 1학년의 사고실험 같은 질문이 의사봉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누가 저기 앉아있네 민주적이네 라는 거죠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졸업만 다했네요 또 모든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보자 하추핑은 무슨 내용이야 하추핑을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겼어 징그럽게 징그럽지 않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아무튼 기본적인 인력을 세는 단위가 핑이에요? 핑이 그러니까 핑이 이름의 끝에 들어가요 땡땡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핑 하나 위원 핑 하나 그런 거죠 이렇게 방송위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MBC 사장도 그 둘이서 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지배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부당한 언론 개입 노 자유로운 언론 환경 예스 예스 다만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공영방송 민영화 얘기를 꺼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아 네 진심이 하나 나온 적은 있죠 그리고 토론회에 나와서는 그 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내 진심은 뭘까 제가 얼마나 목 놓아 외쳤습니까 당선되기도 전부터 무슨 짓 할지 뻔히 보인다 태도가 점점 빠르게 바뀌지 않느냐 공약지배에 써 있는 게 전부 가짜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 대한 공통점을 선생이 짚어주고 계신데 새로운 공통점이 나옵니다 했던 말을 뒤집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짓말핑 방송산법도 역시 작년에 대통령이 거부로 폐기가 됐고 올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서 방송사법이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만 지난달에 다시 한번 거부당했습니다 간호법 때랑 방송산법, 방송사법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간호법은 대통령 본인이 공약했다가 약속이 아니라 그랬다가 거부했다가 받아들였다가 그냥 본인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어서 웃긴 짓을 하고 있을 뿐이지 뭔가 목적이 분명치 않고 왔다 갔다 갈팡질방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랑 다르게 방송산법은 의도가 확실하죠 그렇죠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작년 여름에 방통위원장과 위원들을 한꺼번에 교체를 한 데 이어서 KBS, EBS, MBC, 이원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상한 사람들로 채우고 있죠 사실상 독재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그냥 대놓고 독재인 중국 언론 혹은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두 나라가 보여줘요 방송만 장악하겠습니까? 방송 요새 누가 본다고? 유튜브 자르겠죠 그렇죠 자른다는 건 유튜브의 내용들을 삭제하고 검열할 거라는가요? 아닙니다 플랫폼 유튜브를 막을 거려?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유튜브가 아닌 것들을 지금은 불법 요소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걱정스러운 성인물 이 정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도라고 칩시다 그것도 논란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대 플랫폼들을 다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방송을 이 정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나서 방송산법은 미디어 플랫폼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통위가 제일 한 일이 뭐냐면 대선 전부터 나왔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도한 각종 언론사들의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징계한 겁니다 지면신문이나 메이저 언론을 잡아 조친 건가요? 아니죠 뉴스타팔 갖다 두드려 폈죠 뉴스타팔 유튜브 채널 밖에 없잖아요 분명한 목적 여러 건의 보도에 대해 중징계부터 경고까지 다양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KBS, MBC 등등이 그렇고요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직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자기가 했다고 직접 말하는 녹취가 이미 공개가 돼 있었고요 이 양반도 최초의 인사죠 대통령 장모로서 현직에 있을 때 구속돼서 수감되는 최초의 인물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 상황을 보고받는 통화의 녹취가 이미 공개가 돼 있었고요 뭐래더라 12시에 뭐뭐 하세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부권과 많은 이슈들이 강력하긴 하네요 근데 전 정말 놀랍게 독특한 의미에서 배포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 도이치모터스 오는 일가 취임식에 초대받았잖아요 뭐 그러게요 맞다 양갱 받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거예요 다 밝혀질 텐데 언론사들이 다 찌극찌극 신원을 확인할 텐데 그걸 생각하고 부른 거 아니에요 보란듯이 부른 거죠 보란듯이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보수 유튜버들도 그때 많이 같이 불렀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은 많이 불렀어요 헬마 친구들 헬마 친구가 뭐예요 헬마가 특히 애정하니까 헬마가 그들을 밟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중동에서 돈 벌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입니다 방송 3법은 권력자들의 개인 비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장을 조금 더 뭉뚱그리면 우리는 대통령 배우자가 이상한 거 받고 이상한 짓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앞으로 유튜브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MBC를 옛날에 알통보수 보도하던 그 회사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유는 순전히 개인 비위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이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한 이종호 씨라는 양반이 있는데 죄수실 컨테스트 1위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는데요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종호 씨 또는 그 따까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시세 조작에 이용한 계좌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게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부부를 소개해서 결혼시켰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고요 진짜 하주핑이네요 사랑의 하주핑이죠 사랑의 하주핑이죠 그리고 해병대 순직사건의 임성근 사단장을 VIP에게 구명했다는 의혹이 최근에 있고요 구명핑 그리고 관세청 직원이 마약 유통에 연루됐던 그 사건때 있잖아요 필로핑 그 사건때도 조병 땡 경무관을 움직여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랬다기보다 물론 그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이종호 씨가 그냥 주변에 떠벌리고 다닌 구라일 수도 있긴 해요 구라핑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대단한 많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방송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움켜지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요파시 추장을 갔다 오면서 문학인님과 4시간 차를 같이 타보고 나니까 인생에 이런 에피소드가 실제로 다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건조의 체력은 대단합니다 문학인의 수다를 4시간을 듣고 그걸 기억까지 해내다니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 건조 에디터는 정말 기억력이 굉장합니다 제가 막 몇 달 전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네 제가 모자 안 쓰신 걸 지금 처음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딴 건 몰라도 손 이상 옷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산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되게 희한한 게 이종호 씨가 만일 구라로 치고 다닌 거면 이종호 씨를 잡아 족쳐야 되잖아요 그럼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종호 씨를 족치는 게 아니고 방송과 언론을 족치고 있어요 공영방송을 그렇습니다 천공을 잡아 족치면 됩니다 천공을 족치는 게 아니고 방송을 족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천공과 관련해 주장을 했던 방송사를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작년까지의 거부권을 받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씨는 탄핵소출을 앞두고 런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방통위원장이 된 이진숙 씨는 이태원 참사가 종북조합화에 의해서 기획된 거라고 주장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일본을 동맹국이라고 표현하는 등 아주 되게 특이한 4차원의 세계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네 단팥빵도 200원어치 사시고요 그러게 푸드파이터죠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댑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대장동 개발사건의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씩 매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특검 김만배 프렌즈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입니다 이것 역시 역사적이라서 언론인들도 많이 놀래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걸려있는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 그렇죠 이해충돌이라는 게 개념이 머릿속에 있을까 없을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동원해서 비위 문제를 수사하는 걸 막았다 네 아주 특이한 경우이죠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방송 3법을 거부한 이유와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가 되게 많이 희한하게 좀 뭔가 겹치는 것 같아요 뭐였나요? 그 중간에 같이 나오는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대통령은 일단 대선 후보 시절에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던 바가 있죠 민주당 당대표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의 말이죠 내가 양아치냐 그랬던 본인이 특검을 왜 거부를 했냐면 양아치니까? 이번에 저기 아 이번이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특검법을 거부했던 명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그런 말 은근히 자주 씁니다 그 문장이 멋있다고 생각되는지 여당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이건 양국관리법을 거부할 때랑 사실 비슷한 그 말이잖아요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누가 보면 이게 생각을 많이 한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일 거라고 착각해 줄 줄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그 논리가 뭐냐면 특검법을 관행적으로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왔으니까 그게 관습헌법이라는 거예요 관습헌법 관습헌법 불문헌법 아직 써있지 않은 거예요 헌법에 써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잠깐 헌법이란 무엇인가 잠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헌법에 써있지 않은데 그게 헌법이라고 하니까 헌법을 마음대로 지어내고 있는 거지 추석 교수님 불러가지고 추석이란 무엇인가처럼 헌법이랑 무엇인가 헌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럼 특검하면 되네요 190석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헌법에 써있는 대로 의결했잖아요 과반수 찬성으로 설령 관습헌법이라는 게 관행을 관습헌법이라고 본다고 그런 걸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그 문장이 헌법에 써있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잖아 그게 앞설 수는 없다고 그렇죠 선문하는 거랑 헌법을 사실 시민들이 알 게 뭐예요 그런데 한 20년 전에 우리 세대의 시민들은 헌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수도 이전 위헌 판결 때문에 그때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죠 관습헌법이라고 하면서 그때 재판소가 꺼내든 말이 꺼내든 시테이션이 경국대전이었죠 수도는 한양이라니까 그때 트라우마가 꽤 쌓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세대들만 해도 이거 보시면서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말 보면서 그때 떠오르셨을걸요 야 헌법 갖고 억지 부리는 거 이 습관이구나 이거 이게 되게 헌법을 본인이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내가 곧 헌법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조침이 곧 법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명분도 없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뭔가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명박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하고 이럴 때 늘 도움이 되는 원칙이 그거였죠 불법이 언제나 더 부지런하다 나쁜 놈들은 진짜 부지런합니다 네 왜일까? 왜냐하면 이것도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관을 억지로 창조해야 돼요 게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실제 세상에서 가상현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은근히 나쁘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가 하는 일도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 세상에서 가상현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세상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수 정치는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를 내주고 연구원도 데려와야 되고 그죠? 찬성하는 학자들도 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물이 맑아진다니까 라고 말하는 스쿠르가 돌면은 실제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력자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한 얘기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내가 어떤 내가 어떤 난 누구죠? 아 내가 주가 조작도 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껴들었어 이걸 맞고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걸까 얼마나 큰 권력이 필요할까 그중에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밖에 없는 권한인 거부권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권이 3년 지났잖아요 2년 반 2년 반 지났잖아요 정정하니까 더 짚어졌어요 2020년에 되게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대통령 탄핵당한 지 2년 반쯤 지났어요 그때 이미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언론인들이 많이 보이세요 저는 이상하게 그 불만이 되게 오래가요 잘못한 것만큼은 진하게 기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정치인은 잘못이라고 모든 정치인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잘못한 만큼 기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게 되게 약합니다 이번 정권 지나서도 이번 정권이 했던 짓을 사람들이 까먹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를 까먹을까봐 그래서 내일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거부권 연대기 거부권 지금 쓴 거 아직 지금 반도 얘기 못했는데 큰일났네 이게 반이라는 사실이 그러게 말입니다 거부의 청탁핀 이야기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Mús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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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